자 그러면 이제 주변에 불교 관련 인물들이 좀 누구누구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좀 마련을 해봤어요. 사실 불교인들은요 약간 그 영남지역 영동지역 그리고 제주도 섬지역 등이 불교세가 좀 많이 가네요. 영남 출신들이 꽤 많아요. 그게 아무래도 영남 출신이 많은 게 아마 그 신라의 영향이 좀 커서 그럴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사실 불교가 그런 게 좀 많은 이유가 절이 산에 많아요. 그래서 충청권은 산지가 많은 곳 위주로 살짝 불자 분포가 좀 있고요. 그렇고 그 다음에 KBO 리그 감독들도요 사실 불교계 인물들이 꽤 많아요. 그 김기태 전 감독 그리고 김태영 감독 김한수 전 감독 그리고 뭐냐 유중일 감독 양상문 전 감독 그리고 염경혁 감독 네 이 사람들도 다 불자들고요. 그리고요 강호동 씨 이경규 씨 유재석 씨가 다 불교신자예요. 불자예요. 참고로 그 개신교 쪽에서 신동엽 씨가 약간 이쪽에 버금가는 MC급이죠.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승려 말고요. 이제 그 불교 쪽 평신도 쪽이 이제 불교신자가 누가 있냐면요. 그 힙합계에서 제일 유명한 불자가 MC 스나이퍼예요. 근데 이 MC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요. 그 애초에 앨범 자체가 되게 불교 색채가 강해요. 그래서 막 그 약간 그 불교 관련 그 용어들이 가사에 좀 많이 등장을 해요. MC 스나이퍼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강민호 선수 강민호 선수가 그 강민호 선수가 그 뭐냐 불교고요. 그리고 배우 강부자 씨 그리고 배우 강수연 씨 그 연선 하나 온 그리고 그 뭐냐 그 남자성우 그 강수진 씨 있죠. 그 사이버 포뮬러에서 그 카자미 하야토 담당했었던 강진우 그 강수진 씨 그리고 그 쌍둥이 가수 있죠. 윙크 그 강주희 씨하고 강승희 씨 이 두 분이 뭐냐 이 두 분도 불교고요. 그리고 그 강예빈 씨 그리고 강호동 씨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견원 견원은 말년에 불교에 좀 귀했죠. 견원은 말년에 불교에 귀했고 그리고 고두심 씨 고두심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 고현정 씨 자 그리고 이제 스케이트 선수 고상정 공상정 선수 공상정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본길 구본무 구본승 씨 그 엘지계 엘지가문 엘지가문이 불교 쪽이에요. 그 엘지가문이 불교 쪽이고 그리고 그 권양숙 여사 있죠. 농무연 전 대통령의 그 부인 권양숙 여사 불교 쪽이고요. 그리고 뭐냐 지금 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그 그리 씨 있죠. 그 김동연 씨 참고로 네 그 김구라 씨 아드님이에요. 그 김구라 그 김현동 씨의 아드님이 그 김동연 씨 그 엘지 그리 근데 김구라 씨는 존경 없어요. 그리고 그 뭐냐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그 배우 기른정 씨 그리고 그 VOS 가수 그 김경록 씨 그리고 김경문 전 감독 그리고 김경욱 선수 있죠. 그 양궁 1996년 애틀랜타 대회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고 김광석 씨 가수 그리고 뭐냐 네 김기태 전 감독 얘기했고 그 쇼트트랙 쪽에 김기훈 선수 그리고 김남일 감독 김남일 코치인가 어쨌든 김남일 코치 그리고 그 김동훈 감독 어 김동훈 감독 그리고 그 다음에 김두한 씨 김두한 전 의원 김두한 전 의원이 김자진 장군은 대종교예요. 근데 김 그 뭐냐 김두한 전 의원은 불교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김범수 아나운서 있죠. 김범수 아나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김병현 선수 네 김병현 선수가 불교 신자인데 근데 이제 김병현 선수는 그 가운데 손가락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 법규 그 어쨌든 그 법규 하고도 또 연관이 있죠. 뭐 그렇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 뭐냐 또 누가 있냐면 듀스 김성재 씨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전 야구 선수였던 그 김수경 코치 있죠. 김수경 코치 가수 김수철 씨 그리고 전 농구 선수 김승현 씨 음 그리고 김시습 그리고 음 천호식품 전 회장이었던 그 김영식 씨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김용대 골키퍼 그 김용희 전 감독 당연히 그리고 그리고 신라 김유신 장군 그 그리고 컬링의 그 김은정 선수 그 영미 영미 했던 그 뭐냐 팀팀의 그 캡틴이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씨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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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유엔 김정은 씨 그리고 터보 김종국 씨 그리고 김주찬 선수 그리고 그 그 지금은 은퇴한 투수 김진우 선수 그리고 뭐냐 김태군 선수 그리고 김태균 선수 음 그리고 김태현 감독 그리고 그 무한도정 김태호 PD 그리고 김태호 PD도 그 불교고요. 그 다음에 김한수 정감독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그 아마 배우일 거예요. 김예수 씨 그 다음에 가수 김은국 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우 남은이 씨 가수 남이 씨 그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어 투피엠 니쿤 어 투피엠 니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견훤의 이목동생이었던 대주도금 있죠. 대주도금은 뭐냐 아예 몰라 태조한건에서는 그 대하사극 태조한건에서는 아예 그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도경환 아나운서 도경환 아나운서가 불교래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유중일 감독 그리고 블랙핑크의 리사 씨 그 다음에 마이태자 마이태자는 신라 멸망하고 나서 금강산 들어갔죠. 그리고 모태범 선수 문경환 감독 그리고 문규현 코치 그 다음에 배우 문소리 씨 그리고 배우 문근영 씨 그리고 그 코미디언 문세윤 씨 그리고 문정황후가 되게 유명한 불자 중에 한 명이에요. 문정황후가 이제 그 당시 보호라는 승려를 되게 아꼈죠. 당시 저기 강남에 있는 그 봉은사 주지였어요. 그리고 문희준 씨 엠블랙 미르 씨 그 다음에 이제 양궁 선수 박경모 선수 그리고 카라 박규리 씨 지금 제가 가나다 순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요. 그리고요 그 배우 박상면 씨 배우 박상면 씨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그 닮아야 놀자에도 나왔었죠. 그리고 그 가수 박상민 씨 그리고 그 스타크래프트 게이머였던 박성준 선수 투신적을 그리고 그 골프 선수 골프 코치 지금 박세리 코치 그 박세리 코치 박세리 감독 어쨌든 그리고 배우 박신양 씨 이분도 닮아야 노자 나왔죠. 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배우 박준금 씨 그리고 1934년생 정치인 박지원 씨 지금 저기 이번에 그 민생당에서 떨어진 그 박지원 씨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도 불교예요. 박찬호 선수도 불교고 그리고 가수 박현빈 씨 그리고 그 아프리카TV 팝의인 그 라디오 팝의이자 라디오 DJ 활동하고 있는 그 부산 MBC인가 그 라디오 DJ 활동하고 있죠. 또 요즘 그 박현선 님 이분은 아마 방송에서 밝히지 않나 봐. 그리고 그 제국의 아이들 출신의 그 박형식 씨 그리고 가수 박혜경 씨 그리고 켄 백이성 백이성 씨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이 빅토르한 네 빅토르한 불교래요. 근데 지금은 러시아 국적이지. 왜냐면 추후 국적 대한민국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본인이 선수에서는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그 파벌 때문에 밀린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에는 빅토르한이 국내에서 지도자 생활은 못할 것 같아. 그리고 그 서경석 씨 응 서경석 씨 석 씨 그리고 서재훈 고치 서정원 감독 그리고 선덕여왕이 특히 재위 중에 저를 많이 지었어요. 그리고 그 설기현 설기현 선수 그 다음에 성시경 씨 그리고 안 믿기겠지만 조선 세조 그리고 세종 같은 조선 세종은요 불교 쪽에 많이 귀의를 하긴 했어요. 왜냐면 그 친형인 효령대군이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갔거든. 아 근데 자손은 남겼어요. 그 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출가했어요. 그리고 시스타 소유 씨 그리고 손승락 선수 손하섭 선수 그 다음에 그 저기 송병구 선수 역시 아프리카TV의 팝이죠. 그리고 국악과수 송소희 씨 그리고 송승준 선수 그리고 송진우 코치 그리고 가수 송희 아니 그 전국노래자랑 MC인 그 송혜 씨 그리고 엑소의 수호 그 다음에 배우 수혜 씨 그리고 그 그 스티브 잡스는요 일본 불교예요. 그리고 오마이걸 승희 씨 그리고 배우 신구 씨 니들에게 맛을 알아. 그리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배우 신희 씨 본명은 장승희 씨죠. 그리고 신태훈 감독 배우 신학윤 씨 그리고 레슬링 선수 심권호 씨 그리고 심석희 선수 그리고 그 다음에 가수 아웃사이더도 불교 쪽이에요. 근데 이제 아웃사이더 이분이 불교 쪽인 이유는 사실 그 스나이퍼 사운드 크로 활동할 때 MC 스나이퍼가 그 불교계 라고 했잖아요. 그 스나이퍼 사운드 영향일 수도 있어. 지금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원더걸스 안소의 씨 그리고 안치용 선수 그리고 김봉남 앙드레 김 그리고 양상국 씨 마음만은 턱별 씨다. 양상문 전감독 그리고 양학선 선수 그리고 어맹란 씨 코미디언 어명수 씨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어몽길대장 탐험대 그 배우 여운기 씨 그리고 염경혁 감독 그리고 그 뭐냐 코미디언 염경환 염경환 씨 그리고 그 오윤 코치 그리고 그 그 다음에 2PM 우영 씨 2PM 멤버 중에 불교가 많네 그리고 그 그 뭐냐 유승민 의원 그 유담 씨 아버님 그리고 유재석 씨 그 다음에 유경수 여사 네 유경수 여사가 불교예요. 그래서 1975년에 그 부처님 오신 날이 그 불교 그 공휴일에 포함된 거는 아마 그거 때문일 수도 있어요.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가족이 아무래도 불교인 영향이 커서 참고로 박근희 씨는요. 가톨릭 세례도 받았어요. 그러니까 혼종이야. 박근희 씨는 그리고 윤석민 선수 그 투수 윤석민 그리고 배우 윤문식 씨 그 그 그 일을 시아가지 없는 그 그분이에요. 윤문식 씨 그리고 그 은지원 씨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대우 선수 이만기 선수 씨루 선수 그리고 이미숙 씨 그리고 이봉주 선수 그리고 배우 이상희 씨 그리고 스케이팅 선수 스케이트 선수였던 이상화 선수 가수 이선 씨 그 다음에 그 배우 이세은 씨 알죠? 남 있고 음 그리고 가수 이소라 씨 그리고 이수근 씨 그리고 이순철의 설 그리고 이승엽의 설 그리고 가수 이승환 씨 그리고 그 이영희 씨 그 배우 이영은 씨 그 다음에 뭐냐 저기 이영호 선수 지금 아프리카TV 팝이 이영호 선수 그리고 그 그 을사오적의 이완용도 불교예요 을사오적 이완용도 그리고 배드민턴 그 이용대 선수 그리고 투수 이용찬 선수 그 다음에 그 이유나 아나운서 그 다음에 이을용 코치 그 다음에 배우 배우 이의정 씨 그 다음에 그 배우 이재용 씨 그리고 이정수 선수 쇼트트랙 그 다음에 이종범 코치 이종범 코치 그리고 그 스님 출신의 국회의원 이종욱 씨 그 다음에 그 뭐냐 이상벽 씨의 딸 이지연 아나운서 그리고 이덕화 씨의 딸 이지연 씨 그리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태근 선수 이태근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경완 코치 임창룡 선수 그 임수혁 선수 그리고 배우 이마룡 씨 그 다음에 그 백석 시인의 연인이었던 그 자야 자야스님 이분 여승이었어요 어 그리고 그 그 잭스키스 장수원 씨 배우 장서희 씨 그 배우 장동건 씨 그리고 H.O.T. 장우혁 씨 그 장원삼 선수 장원준 장원준 선수 그리고 가수 장윤정 씨 장윤정 씨 아무래도 도경환 씨하고 부부니까 같이 불교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두환 씨 전두환 씨는 그 정치적 이유로 불교를 탄압한 전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전두환 씨가 원래 가톨릭계에서의 흥력사예요 가톨릭 신자일 때 근데 대통령에서 퇴임한 이후 근데 노태우 씨가 백담사로 보내버렸거든요 백담사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동안에 불교를 개정해버렸어요 배우 전무송 씨 전병두 선수 그리고 가수 전영록 씨 배우 전원주 씨 코미디언 전유정 씨 그리고 쇼트트랙 전희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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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설위원 전준우 선수 배우 전지현 씨 네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약간 불교인 게 이해가 되는 게요 전지현 씨가 본명이 왕 씨잖아요 왕지현이잖아요 배우가 이제 본명이 왕지현이니까 그래가지고 고려지반 왕 씨죠 그 고려왕 씨 그 송하왕 씨 어쨌든 그리고 정근우 선수 그리고 그 여인천하의 그 정단정 그리고 그 정치인 정봉주 씨 정민철 단장 그리고 정수근 선수 그 가수 정수라 씨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조선 정종 조선 정종은 이제 그 뭐냐 왕권 관련 문제 때문에 어쨌든 사실상 그 이제 동생인 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넘겨주기 위한 과정에서 그 적자가 없었어요 조선 정종은 근데 서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 서자들을 다 절로 보내요 그리고 그 그 컬투 정찬우 씨 그리고 가수 정태춘 씨 그리고 그 가수 조관우 씨 그리고 전 법무장관 조국 씨 응 그리고 그 주얼리 출신의 그 뮤지컬 배우 조미나 씨 그리고 그 그 다음에 가수 조용필 씨 그리고 그 뭐냐 그 조정래 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냐 가수 조항조 씨 그리고 그 조혜리 씨 응 조혜리 씨 알죠? 그 빵구똥뚱구 응 그 다음에 티아라 박지연 씨 그 다음에 사격선수 진종호 선수 그리고 그 진미령 씨죠 배우 그 야무진 꽃게자 그 다음에 그 차민수 씨 차민수 씨는 알죠? 그 드라마 올인 실제 주인공 그 투피의 멤버 찬성 씨 그 다음에 배우 채림 씨 응 근데 차민수 씨는 그거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그 이승환 씨하고 잠깐 결혼생활을 할 때 그때 인연이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철구 님이 불교래요 뭐 그렇다구요 응 그 윽박 님 그리고 그 동방신기 그 창민 씨 그 다음에 배우 최민식 씨 그리고 코미디언 최양락 씨 그 다음에 쇼트트랙 선수 최은경 선수 그 최재성 의원 그리고 최재천 변호사 그 다음에 최진철 최진철 감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최호만 선수 그리고 그 지금 법무 장관이죠 추미애 장관 그리고 추진수 선수도 불교래요 응 그리고 티아라 이큐리 씨 그 다음에 못 믿기겠지만요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그리고 이제 타이거 제이케이 타이거 제이케이 불교고 이게 힙합계에서 약간 불교 쪽이 좀 많네요 그리고 그 거북이 그 부기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터틀맨 임성훈 씨 그리고 파피년준 그리고 하석주 감독 그리고 하일성 해설 그리고 투수였던 한기주 선수 그도 그리고 뭐냐 티아라 멤버였었던 한아름 씨 그리고 이제 한현희 선수 그 다음에 그 허경민 선수 허구현 해설 허구현 해설도 불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수 현숙 씨 현주엽 현주엽 감독 그 다음에 홍성은 선수 아 홍성은 코치죠 지금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황영조 황영조 선수 그 다음에 그 황우석 박사 네 그 사람 네 그 다음에 그 투투 멤버였던 황혜영 씨 뭐 등등 뭐 뭐 불교 신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 공식 인물로 등록이 돼있진 않는데 그 여기 그 이거 조선임금 잔혹사하고 조선의 2인자들 이 책 쓴 그 조민기 작가님 이분도 불자세요 이분도 이제 그 불교 신자신데 그래서 이분이 그 저는 사실 불교 쪽은 잘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불교 쪽 책도 좀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불교 쪽은 많이 쓰세요 이분이 요즘은 이제 아들 키우시던데 이 작가님이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조선임금 잔혹사 조선의 2인자들 막 이런걸 쓰시다 보니까 이제 아드님 이름에다가 대군이라 붙여서 키우더라고요 하여간 되게 요즘 뭐 육아사진 많이 올리고 계시던데 근데 이제 이번에 조선의 2인자들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그 관련해서 그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참고로 저 책들은요 향후 제가 이제 녹화 컨텐츠로 진행하는 지태의 서재 컨텐츠에도 올라갈 거예요 지태의 서재에도 올라갈 거니까 네 그거는 참고하시고 일단은 조선의 2인자들 개정판을 제가 아직 못 구했기 때문에 아 네 고마워요 조선의 2인자들 컨텐츠 그 개정판을 제가 아직 못 구해서 일단은 조선임금 잔혹사만 먼저 아마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맞춰서 오늘 중으로 아마 녹화를 해서 올릴 것 같고 그 오늘 중으로 녹화를 해서 올릴 것 같고 오늘 작업 좀 빡세겠네 그리고 조선의 2인자들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저거 1세거든요 1세하고 그 개정판하고 좀 비교를 해서 아마 비교 리뷰 얼마나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개정판을 같이 비교를 해서 네 올릴 예정이에요 네 그러면 한번 재미로 알아본 우리나라의 불교 관련 주요 인물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뵙